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 등이 2018년 12월부터 1년 동안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아직 1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캠페인 기간 동안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약 2조 6,700억 원, 손해보험사 약 1,600억 원 등 약 2조 8,000억 원입니다. 지급된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 보험금이 2조 2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기 보험금과 휴면 보험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아직 10조 7,340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14일부터 다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.